산타코르티비 페이입니다 2023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북한산 일출 한번 보시죠 출발 미친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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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찍힌 왜? 어 나무라서 오 아 나 오후 아니 아니 우영상무로 기상캐스터 배혜지 와우 아니 아니 저거 덮어치잖아 저 닭새끼 알 낳는 것처럼 빨개가지고 이야 동해바다 호동 혼났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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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우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여러분 찬란한 일출처럼 2023년 찬란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